네 이것도 같이 사오신 녀석인데 벤예우다거리 쪽에서 사셨대요 음 좀 비싸게 주고 사셨다고는 한데 어 사실 뭐 운나팔 뭐 이런거 비싸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지금 까여 있는 부분 음 예 이런 부분은 그렇고 운나팔이 뭐 실제로 뭐 스털린 실버 구유 박혀 있으니까 은인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음 실버 구유 거꾸로 박혀 있네요 약간 좀 그냥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거꾸로 봐야겠다 예루살렘 이거 이건 다윗의 하프 이건 다윗의 하프고 예루살렘 모양이고 원유맨 마크 네요 이런 부분 좀 걸려서 진짜 좀 위험한 까지 한 약간 살짝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장에도 냄새가 나요 뭐 냄새야 뭐 없으면 되겠고 여기는 약간 좀 밋밋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불자인 곡선으로 네 이걸 넣어 드릴 거에요 넣어 드리고 다른 거는 크게 뭐 그렇다 싶은데 얘가 제일 심각한 게 문제가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지금 여기 살짝에 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기가 비춰보면 봤는데 이 안에 여기 밑에서부터 해갖고 저 밑에까지 이 안에가 이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다 먹고 안에 그 라이트로 비춰봤는데 나팔 만들면서 이제 드릴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우웅 하고 드릴 질을 하는데 드릴을 얘네가 잘못해서 잘못해서 이 구멍이랑 제대로 딱 안 맞고 약간 좀 안쪽이 좀 계단같이 층이 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불어봤는데 저음이랑 뭐 중음은 그냥 그런 대로 나오는데 고음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얘는 아예 성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직선거리가 이 모양이 딱 들어가고 나서 이 직선거리가 길어야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좁아서 그냥 아 소리가 난다 이 정도죠 그냥 연주는 좀 불가능한 녀석이라 그게 좀 이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성형을 해서 이렇게 세력 코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얘는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코팅 해드리고 에너지 발산하게 처리 해 드리고 그러면은 되겠네요 네 예 해도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뿅 해주세요 끝 좌우 수 1 2 부 2 5